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진화론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에 충분한 설명이 없는 걸로 안다며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또 헌법재판관 시절 국외 출장을 아내와 함께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. 송재원 기자입니다. 지난 2021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진화론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청문회를 앞두고 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안 후보자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.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화론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에 충분한 설명이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로 가는 수단이 될 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화막시스트들은 동성애가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안 후보자는 2014년 2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으로 출장을 갔는데 같은 기간 후보자 아내 역시 브라질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2015년 독일, 2017년 스위스 출장 때도 부부 출입국 내역이 일치했습니다. 그런데도 안 후보자 측은 지난달 초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하지만 서면 답변서에서는 말을 바꿔 동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. 안 후보자는 또 학생 성교육과 관련해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며 공교육 내 성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부모가 오히려 학대 가해자인 아이들도 있습니다.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재언이라고. 취재진은 안 후보자에게 답변서 내용과 부부 동반 출장 의혹 등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.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 진행됩니다. MBC 뉴스 송재환입니다.